자 이제 4장 토지이동을 보실 차례입니다. 교재 128페이지로 와보십시오. 자 토지이동 이동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서 땅이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옛날에는 그랬던 설도 있죠. 자 포항에 있던 바위가 금강산 찾아가다가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설악산은 흔들바위가 됐잖아요. 그런데 땅은 마을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고 이게 다르지자 하죠. 자 우리가 설정해봤듯이 토지이동은 땅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토지표시를 마하는 거야. 새로 정하거나 토지표시가 변경되거나 토지표시가 말소되는 걸 뭐라고 부르자. 토지이동이죠. 자 그러면 주인공이 뭐였죠? 토지표시죠. 그러면 토지표시하면 6가지가 눈 감고 나와줘야 됩니다. 아직은 1월 달이니까 눈 뜨고 찾아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렇죠. 소재, 지방, 지목, 면적, 경계, 그다음에 좌표. 그렇다면 토지이동은 이 6가지 중에 하나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게 토지이동이죠. 가장 쉬운 걸로 봐볼까요? 지목변경, 토지이동이 나니다. 지목이 바뀌면 토지이동이죠. 자 그러면 면적이 바뀌는 것도 뭐가 되죠? 토지이동인데. 자 그림 없이 생각해 보십시오. 분할. 한 필지를 두 필지로 나누게 되면 면적이 줄어들고 또 새로 생기잖아요. 합병. 면적이 늘어나겠죠. 이런 걸 우리가 싸잡아서 뭐라고 본다고? 토지이동인데. 자 여기서 개념 하나 털고 갈까요? 자 좀 전에 지적 공부할 때요. 토지이대장, 임해아대장, 공유지현명부, 대지권녹부에 이게 나옵니다. 소유자 성명이 나오는데 소유자가 바뀌면 가배설로 변경될 수도 있고 또는 소유자의 뭐가 바뀔 수도 있죠. 주소가 변경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과세 기준으로 개별 공시가가 토지이대장이 나오는데 얘도 매 연초에 바뀌잖아요. 얘네들은 토지이동이 나니다. 우리가 정말 실력이 안 되면 눈치라도 있어야 된다고 그러죠. 지금 동영상으로 보시면 색깔에서 안 볼 수도 있겠네요. 이게 지금 파란색입니다. 왜? 토지이동이 아니죠. 왜? 이거잖아요. 여섯 개 중에 하나가 바뀌어야 되는데 소유자는 권리표시잖아요. 소유자의 주소라고 할지 개별 공시가 하는 토지 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이 바뀌더라도 뭐가 아니다. 토지이동이 포함되지는 않는다고요. 그래서 거기 개념에서 우리 책에 동그라미 1번, 2번 적절하게 잡아서 밑줄 쳐 두시고요. 그 밑에 큰 2번 아래쪽에 토지이동이 구분인데 이 토지이동 중에서 측량을 하는 종목도 있고 안 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지적 측량을 안 배웠잖아요. 거기 큰 2번은 지금 보지 마시고 복습할 때 한번 확인하시고요. 오른쪽 가서 토지이동의 모습입니다. 1번 뭐 있죠? 신규등록 신규등록을 무조건 읽어갈까요? 친구들 찾아볼까요? 그렇죠. 페이지 넘겨서 먼저 친구들 찾겠습니다. 2번 뭐 있어요? 등록전환 무슨 말이냐? 낯설겠지만 등록전환 나오고 3번째 뭐 나옵니다. 분할 4번째 1월달 할지는 이렇게 책 페이지 넘기면서 책에다 손때 묻히는 겁니다. 3번째 분할 4번째 합병 그러면서 머리에서 기준 잡는 거죠. 얘네들이 같은 급이구나. 5번째 뭐 나오죠? 지목변경 6번째 말은 좀 길지만 그냥 한번 해석해 보시겠어요? 바다로 된 토지는 등록을 말수한다. 오 뭔 뜻이지? 일단 그런 의무만 가지시고요. 이렇게 하고 자 페이지 넘겼더니 뭐가 있죠? 7번 또 나오죠. 근데 7번 축책변경은 좀 다릅니다. 일단은 이 6가지를 먼저 비교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보죠. 첫 번째 신규등록 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럼 할 일은 뭐죠? 출생신고 하겠죠. 자 그럼 신규등록도 출생신고입니다. 자 이렇게 바다가 있는데 자 14번 땅 여기는 바다다. 바다를 매립했다. 바다를 매립하면 바다가 뭐가 됐어요? 땅이 됐잖아요. 처음으로 올려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가 되냐? 신규등록 자 또 이럴 수도 있죠. 국가에서 관리를 하는데 등록에서 누락된 토지 미등록 토지가 발견했다. 이것도 새로 올려야 되겠죠. 이럴 때 처음 올리는 걸 뭐하는 거야? 신규로 처음으로 등록하는 거죠. 자 거기 의위에서 끊어서 치시라고요. 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배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처음 올리는 걸 말한다. 신규등록 자 갑이 매립했다. 자 이분은 신규등록 신청인데 자 이분은 지적은 등록이 관계된다 그러죠. 60일 이내에 뭐 해야 돼요? 지적소관청에다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60일에다 동그라미 크게 하시고요. 잘 보시면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된다. 바다 매립하면 중공일로부터 60일이다. 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말이 없죠. 원래는 60일이고 기한 내 하지 않으면 뭐가 문제가 돼요? 가태료가 문제가 되는데 가태료 부가 규정이 없죠. 이게 2000년대에 삭제했습니다. 국민의 편의를 해서 60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하지 않더라도 뭐가 없다. 가태료는 없고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이 60일이라는 게 의미가 없죠. 게을리 하더라도 가태료가 없는 의미가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이건 무슨 상황이다. 원래는 뭐가 있는 거다. 60일 이내에 해야 될 신청 의무는 있는데 뭐가 없다. 가태료는 없다는 잡아두신 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첨부 사명인데 갑이라는 사람이 지적소관청에 신청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서류를 첨부라고 처음으로 뭘 만들죠. 토지대장 만들 건데 우리가 배운 거 없나요? 지번 부여하겠죠. 소지는 이미 정의했겠죠. 여기 경기도 하성시 무슨 동에서 무슨 일 있고 지번 어떻게 그게 기억나십니까? 인접토지 본번에 부반 지번장 하죠. 지목 현장 조사에서 지목 나오고 측량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고요? 이거 정의해야 될 건데요. 경계선을 새로 정하고 미등록 토지도 이렇게 경계선을 정의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당연히 측량인데 굳이 이름 붙이면 무슨 측량? 신규 등록 측량 경계선은 어디다 올려겠어요? 이건 토지대장이고 어디가 있겠어요? 이렇게 거기 지적도가 있다면 거기 아마 이렇게 돼 있었겠죠. 하고 14번 여기는 바다 그럼 이제 뭐 하면 돼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14일 이렇게 올려주면 되겠죠. 지금 이걸 외우시라는 게 아니라 지금 과정을 여러분들이 쭉 머릿속에서 흐름을 따라가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계 나왔으니까 면적 나오겠죠. 자 그리고 고민이 이거죠. 이건 어차피 누가 정할 거야? 지적소관청이 정하면 되는 거죠. 여기 뭐 나와야 되죠? 소유자가 나와야 되는데 대장상 소유자가 나오는 건 세금부가 때문이고 이건 뭘 보고 정리를 해야 돼요? 등기부를 보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등기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처음 지적과입을 봤는데요. 따라서 이때 뭐 하는 거지? 등기부가 없는 믿음께 상태잖아요. 그렇다고 이 소유자를 공란으로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 소유자가 누군지를 지적소관청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갑은 여기다 뭘 제출하냐면 자기가 뭐라는 것을 소유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해야 됩니다. 자 거기 동그라미는 천부서면에서 두 번째 줄 가로 안에 소유권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자 기역번 줄 긋지 마시고 법원에 판결 가능합니다. 니은번 바다를 매력했다면 중공인과 필증 사본 나오겠죠. 디귿번 자 이 문제입니다. 이게 만약에 무주 토지라면 여기에 뭐로 가야 돼요? 국으로 가야 되는데 이걸 만약에 경기도 화성시에서 발견됐다. 화성시에서 조르겠죠. 우리 달라. 그러면 누구 명의로 갈 수도 있어요. 이러려면 국가하고 화성시가 밀고 당기게 하겠죠. 거기 디귿번 그 지방자치단체 명의 거기다 밑줄을 하시고 예우지 마시고 이런말이에요. 무주 토지라면 뭐로 갈 건데 국으로 갈 건데 화성시에서 관리하다 보면 화성시하고 국가하고 밀다운을 하겠죠. 좋다. 이건 화성시 주겠다. 그러면 누구 명의로 그때 그 협의문서가 화성시의 소유권 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디귿번에다 니을번 기타 서류인데 여기서요. 만약 아까 이 사람이 바다를 매력했다면 중공인과 필증 사본 있는데 이걸 누가 가지고 있겠어요. 만약에 화성시라면 땅 주인이 갖고 있을까요? 화성시청에 있을까요? 그렇죠. 거기 동그라미 3번에다 세모하시고요. 동그라미 3번에 세모하시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지적소환청에 관리할 때는 자, 보십시오. 갑은 여기 화성시청에 간다면 무슨 과? 지적과라고 할 건데 신규등록이니까 그런데 바다를 매력했을 때는 지적과에서 중공인과를 내주는 게 아니죠. 토목과를 할지 도시개발과기겠죠. 그러면 거기 어차피 과는 틀리지만 같은 시청이잖아요. 굳이 내지 않아도 화성시 지적과에서 담당과로 확인하고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3번 그렇게 관리할 때는 확인하고 서류조치를 가름할 수 있다는데 거기다 3번에 세모하시고 이 말이 앞으로 5번 더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다 똑같다고요. 이거 할 때 지적소환청에 관리하고 있는 서류라면 굳이 마한다. 제출할 필요는 없고 소환청에서 그냥 마합니다. 확인하고 처리하면 된다고요. 그런데 오른쪽 날개 봐보십시오. 오른쪽 날개에 천부서류에서 측량성과도 좀 어려운 말이 나왔네요. 측량성과도는 들어만 보십시오. 다음 주에 나올 말이 지적측량을 하게 되면 지적소환청이 검사를 해야 됩니다. 검사를 하고 검사했다는 문서를 내줬는데 그러면 검사하고 문서를 누가 가지고 있겠어요. 지적측량 수행자에게도 주게 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측량성과도 낼 필요 없다는 거죠. 등기부에다 동그라미 크게 하시고 왜 등기부는 제출하지 않냐 하잖아요. 완전히 말장나죠. 생각해 보십시오. 갑이 바다를 매립했다. 중공인결필증 사본 들고 한다. 내 거라는 증거 이렇게 가는데 지금 등기부는 없는 믿음 낀 상태잖아요. 등기부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만약에 등기부 들고 온 놈이 있으면 그 놈은 사기꾼입니다. 뭐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천부서류에 등기부는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증민서를 보실 거 가로 3번 등록 절차 눈으로만 읽어 가십시오. 다만 가로 3번에 동그라미 2번 별표를 하시고 이거야. 토지 표시는 지적소관청, 지적국정료 당연히 정하지만 신기등록일 때는 소유자도 누가 결정한다.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이따가 다음 시간에 또 물어봅니다. 원래는 대장상 소유자는 뭐 보고 정리를 한다고요. 등기부를 보고 정리하지만 신기등록일 때는 믿음 낀 상태으로 누가 결정한다. 지적소관청이 소유자를 결정한다고요. 2위입니다. 다음 시간에 물어봅니다. 3번, 4번은 눈으로 가셔도 될 거고요. 페이지 넘어와서 가로 4번에 동그라미 1, 2번은 1번 형식주의 설명했단 말이고 2번 바다 매립했을 때 소유권 취득 시기 옆에다 민법 187조 써주시고요. 원시 취득 제가 하다가 지금 이럴 때 자꾸 미루냐면요. 쭉 가는데 지금 여기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올 말들이 미리미리 이렇게 튀어나오거든요. 지금 이거 하는데 이거 설명하다 보면 본래 치즈를 잃어버려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음에 가셔야 된다고요. 3번에다 별별하시고요. 가로 4번, 3번 자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에 위원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이런 토지 이동이 있게 되면 뭐하냐면 지적소관청이 가날등기소에 등기를 촉타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양쪽 일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로 4번에 3번 신기등록일 때는 지금 미등기인 상태에서 만약에 등기를 하게 되면 뭐하는 결과가 돼요? 보존등기를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등기 촉탁을 안 해줍니다. 당신이 직접 보존등기를 뭐해야 돼요?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이게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니다가 해서 강조를 하냐면 우리가 반대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자 토지동사 중에 몇 가지? 여섯 가지죠. 여섯 가지 중에 신기등록은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니다라는 걸 제가 지금 먼저 강조를 하는 말은 반대서 하면 나머지는 등록전환 분할 합병 합병이 두 번 써졌죠. 이야기를 하셔야죠. 이야기했는데 제가 못 들었죠. 제가 귀가 열봐서요. 귀가 열면 또 잘려졌었는데 동영상 때문에 안 됐죠. 합병 지목병령 받아라 된 토지 말소는 다 뭐한다. 등기 촉탁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항목에 앞으로 다섯 건 등기 촉탁 한단 말이 나올 거 없네. 그걸 기억하지 마시고요. 토지이동이 있으면 전부 다 지적소관청이 뭐한다. 등기 촉탁을 해준다. 뭔만 안 해준다. 신기등록만 안 해준다라는 거 하면서 머릿속에서는 나머지 토지이동사에는 전부 다 등기 촉탁 대상이 된다라는 걸 역시 다음 시간에 또 물어봅니다. 신기등록은 이 두 가지 특징을 잘 잡아두시고요. 두 번째 사유 등록전환인데 하리수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하리수 잘 모르시는군요. 성교는 안 했죠. 남자에서 여자로 그럼 여기도 봐보십시오. 등록이 되어 있는데 전환 바꾼다 이 말이죠. 무슨 뜻일까요 우리나라는 일제시대 때 토지이대장과 지적도 먼저 하고 나중에 임야대장과 임야도인데 호적을 바꾸겠다는 거죠. 어디에서 임야대장 임야도에서는 산 십사 임 였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호적을 바꾸면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등록 전환인데 여기서는 작게 있다가 여기서는 좀 더 뭐하게 크게 결국은 뭐 높이는 거죠. 정밀도를 높이는 건데 이렇게 반대로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등록전환은 호적을 바꾸는데 정밀도가 낮은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정밀도가 높은 어디로 토지대장 지적도는 이때 반드시 모여서 층량을 해서 옮겼는데 그러면 왜 등록전환을 하느냐 34번 땅 지목이 임야대 이 땅 주인이 여기다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지목이 뭐로 바뀌죠. 대로 바뀌었는데 이렇게 지목이 변경이 되면 땅 주인은 기분이 어떠겠습니까. 좋겠죠. 왜 땅값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정밀도가 떨어지잖아요. 잘됐다. 여기서 호적 말소하고 어디로 옮기자. 토지대장 지적도로 이렇게 크게 옮기자는 게 바로 등록전환이죠. 그러면 왜 반대로는 안되냐면 반대로 하면 오히려 정밀도가 떨어지잖아요. 등록전환은 목차를 호적을 바꾸는데 정밀도가 낮은 임야대장 임야대에 어디로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주는데 왜 옮기느냐 거기 1번의 있는 줄을 앉혀도 될 겁니다. 밑에 가로 2번 대상토지에서 원칙 가로 안에다 밑줄을 하시고요. 뭘 수반한다. 그냥 바꾸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땅이 지목변경이 있게 되면 그때 바한다. 이렇게 호적을 바꾸는 게 등록전환이다. 밑에 세 줄 건축법 무슨 법 다 수식하잖아요. 가만히 있는 땅 그냥 옮기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땅이 지목이 바뀔 일 있으면 이참에 층량에서 지적도로 더 정밀하게 그리자는 게 주모습입니다. 이게 주모습이지만 또 뭐가 있죠. 얘기가 있습니다. 지목변경이 없이도 호적을 파괄할 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인데 이번에는 첫 번째 먹기 오른쪽 가셔서 첫 번째 지목변경 수반하지 않는 거기다 동그라미 크게 하시고요. 기억방 먼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T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그림으로 볼까요. 98페이지 보십시오. 98페이지 그 페이지 달켰네요. 달켰어. 9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임야도겠죠. 여기다 다시 옮겨볼까요. 이렇게 임야도인데 임야도 있는 땅들은 우리가 뭐 보고 하는 거죠. 여기 이렇게 산 거기처럼 산 23번 산 24번 임야 산 25번 임야 이렇게 했죠. 이 상태에서 산 23번지가 지목이 바뀌면 등록전환되면 땅은 한필지가 이중 등록되면 안 되니까 여기서는 붉은색으로 말소 처리합니다. 산 25번도 지목변경에 등록전환되면 이렇게 말소하고 어디로 옮겨가겠어요. 지적도에 가서 새로 어느 날 봤더니 가정을 하시는 거죠. 이 큰 임야도에 산 24번지 임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애를 바라보는 공무원의 시선이 어떠겠어요. 네가 없으면 이 임야도를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데 너 한필지 때문에 이 임야도를 관리해야 되겠니. 그래서 애한테 가서 꼬들기는 거죠. 뭐라고요. 가라. 어디로 지적도로 뭐 없이 지목변경 없이 임야도 그대로 가지고 호적을 넘어갈 수도 있어야 지적도로 관리하기가 편하겠죠. 그러니까 등록전환 나오면 일단 첫 번째 정의 잘 잡으시고 두 번째 지목변경 수반되지만 뭐 없이도 지목변경 없이 호적 파악할 수도 있다. 돌아오셔서 131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기억본보실 때 말을 그대로 외우는 게 아니고 이런 그림 이럴 때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반면에 2번과 3번은 지금 안 봐도 됩니다. 2번과 3번은 산지관리법도 한 번 가야 되고 공법이 좀 끝나야 되니까 그때 들으면 더 편하기 때문에 일단은 지목변경이 없더라도 호적은 파악할 수는 있구나. 라고 하시고요. 자 가로 3번은 동그라미 1번 숫자 안 하시고 똑같습니다. 60일 이내 하시고 과태료는 물론 없습니다. 자 등록전환 할 때 증빙서류 들어가겠죠. 지네들이 보관하면 따로 확인하고 제출할 필요는 없다. 거기 가로 3번에 동그라미 줄 긋지 마시고 그렇게 아까 신기등록 할 때 맞던 말이 그대로 한다는 겁니다. 가로 5번 등록절자에서 동그라미 1번 반드시 다 하시고 말장난인데요. 등록전환 하려면 작은 그림이 큰 그림으로 바뀝니다. 확대 복사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뭐 하는 거예요. 반드시 보세요. 지적측량이나 동그라미 크게 하시고 나머지 동그라미 2, 3, 4번은 어려운 말도 있고 지금은 아니니까 넘어가셔도 되고요. 가로 5번도 마찬가지고 해서 등록전환은 그 밑에 절차는 크게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가는 게 많았는데 등록절차고 그 다음에 물론 이거 이렇게 옮겨가면 애들은 봐야죠. 붉은색으로서 말소하고 임야 대장도 봐야죠. 말소해서 폐쇄시키겠죠. 새로 뭘 만드니까 토지대왕 지적도 만들겠지. 여기 절차를 이런 부분은요. 한 번만 읽어보거나 나중에 좀 더 익숙해졌다 보게 되면 쉬운 말이 있나요. 지금 등록전환의 개념을 잡는 게 중요하지. 세 번째 사유 분할 분할의 의의 한 필지를 몇 필지로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 분할 대상 토지 몇 가지겠죠. 우리 교재 가로 2번 대상 토지가 네 가지인데 이렇게 묶으신 다음에 4번 앞에다 이렇게 써줍시다. 분할은 신청무가 있는 것도 있고 신청무가 없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땅을 분할할지 말지 누구만 하며 소유자가 알아서 할 문제이기 때문에 신청무가 없고 누구만 하며 거기 1번 봐오실까요. 소유권 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로 한 경우 1번 땅을 가비 가지고 있는데 이 땅을 팔려고 매매하려고 내놨더니 중개협장 하는 말이야 요즘 같은 시절에 이렇게 넓은 땅이 팔리겠느냐 네가 정말 팔고 싶다 하면 이 토지를 분할하면 내가 책임적으로 팔아준다. 그러면 가비 소유자가 매매를 위하여 필요로 할 때 뭐 할 수 있어요. 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거지 며칠이내 하라 이런 의무는 없잖아요. 동그라미 2번 토지 이용상 불합량 지상경계를 시작할 때는 알아서 처리하면 되지 의무 줄 게 아니고 3번 개발행의 허가라는 말에 난 몇 줄 아시고 이건 아직 공법 안 했으니까 개발행의 허가에서 6가지 허가 받는 게 있거든요. 분할 허가가가 있습니다. 일정 면적 이하로 분할할 때는 분할을 받는데 분할 허가를 받았을 때로 그건 소유자가 알아서 할 문제지 의무 상관 아닙니다. 4번에다 별표를 하시고 어디에 포인트 하나 주시자면 1필지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형질 변경 눈으로 하시고 용도 변경 그림으로 기억하십시오. 2번 땅 지목이 전 가볕 땅입니다. 그러면 한필지 이렇게 1 지목이 돼 있죠. 어느 날 봤더니 여기에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주거용 건물이 그럼 지목이 뭐로 바뀌었죠. 테로 바뀌는데 이때 땅 주인이요. 분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죠. 우리 이거 기억나십니까. 1필 1목 한필지는 하나야 지목이 있는데 여기는 전이고 여기는 대인데 분할하지 않으면 이건 1필 1목 여긴 나니까 이때는 며칠이네. 60일 이내 분할해야 될 의무를 주겠다는 말이죠. 게을리하더라도 가태료는 없지만 그래서 이때는 분할을 하는데 이때 우리 책에는 흩어져 있지만 여기서 모아서 여러분들 기억을 하십시오. 이때 땅 주인이야. 이렇게 분할만 하고 돌아서면 담당 공무원이 불러서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저씨 눈이 있으면 보세요. 분할만 하고 가야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도 눈이 있으면 보십시오. 이거 분할만 하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한 건 더 신청해야 되겠습니까. 자 못 찾는 분들은 눈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코 위에 있는 거 뭐가 되죠. 자 눈을 활용하시라고요. 그렇죠. 여기는 그대로 전이지만 여기는 전에서 뭐로 대로 뭐가 발생한 거죠. 지목변경이기 때문에 이때는 분할신청 플러스 뭐까지 지목변경의 신청 두 건을 같이 해야 됩니다. 자 우리 교재에서 4번 했는데 거기다가 이거 써도 되고요. 그림 하나 그리시고 60일 그 다음에 여기는 전에서 대로 뭐한다. 지목변경의 신청을 두 건을 신청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에서도 오른쪽 보시면 오른쪽 가로 3번에서 신청 절차에서 동그라미 1번 니은번 60일에다 동그라미 크게 하시고 동그라미 2번 천부 세면에서 디귿번에다 동그라미 크게 하시고 여기 있는 말들이 지금 같이 들어갔습니다. 분할은 신청어가 없는 게 원칙이지만 의외적으로 신청어를 줄 때가 있더라 일필지 일부가 용도 변경된대요. 그거 잡으시고요. 반면에 나머지 오른쪽 아래 가로 4번 등록 절차 면적의 결정은 줄 대지 마십시오. 지적법을 두 바퀴만 돌면 거기 있는 것들은 안 해도 됩니다. 특히 면적 결정 같은 경우는 아주 아주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시험에 안 나올 것들입니다. 면적 뭐하면 돼요? 면적 측정에서 면적 결정하면 되잖아요. 누가 알아서 전문가들이 여러분은 분할할 때 면적 결정 되겠지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페이지 넘어가셔서 135페이지 네 번째 사회에 뭐가 나왔죠? 합병 합병도 두 필지 이상을 몇 필지로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거 나오죠. 합병 신청이 대상인데 여기서도 분할과 비슷한 의미가 없네. 합병할지 말지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 의무가 없는 교육이 없네. 왜냐면요. 자 1번 땅 2번 땅 지목은 답이다. 내가 농사 짓고 있다. 다 내 땅이다. 당신 지목 갖고 다 붙어있으면 합병을 60일이나 하시오. 그러면 여기 농민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농사 짓기도 바쁜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왜 하냐 난 그냥 두 개로 그냥 놔두고 싶다. 나중에 팔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합병에 대해서는 뭐 없어요? 의무가 없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이제 뭐 주는 거죠? 의무를 줄 때가 있다면 언제 주는지 줄 때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교재에서 먼저 찾고 설명을 해볼게요. 이유에서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 밑줄 아시고 자 공동주택 부지는 웬만하면 60일이나 합병해달라고 물론 지금 60일이 따로 가태료는 다 없어졌다고 그랬죠. 이거 하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줄을 긋기 전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로 재방 하천 국어 유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공원 채용용지 까지 자 내 뭐해라 합병해서 이렇게 관리하도록 하자마자.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우리가 같이 읽었던 지목을 외워야 되겠습니까. 물론 외워야 됩니다. 9월달에 지금은 뭐만 보냐면 이런 답이 아니고 어떤 땅들이죠. 공공용 토지 도로 자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자 1번 도로 2번 도로 같은 국도다 두 필지를 두는 것보다는 뭐가 깔끔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공통제물하는 거죠. 공공용 토지니까 지목들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읽으시면 공공용 토지들은 지목이 같고 붙어있다면 뭐 시켜라. 합병시켜라. 그런데 거기 하나 찾아내보시겠어요. 이 물질은. 공장용지 다 동그라미 하시고 사실 공장용지는 공공성이 좀 떨어져 보인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공장용지도 무슨 의무가 있다. 합병의무가 있다. 이번에는 거기만 동그라미 하시고 나머지 도로, 재방, 하층, 국어는 줄 안 쳐도 됩니다. 공공용 토지인데 자 거기 오른쪽 날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유원지, 종교용지는 합병의무가 없다.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닙니다. 왜? 공공용 토지가 아니고 사적인 용도를 쓰일 때는 합병할지 말지는 땅주인이 알아서 할 문제니까 의무를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들이 처음 하시게 되면 유원지, 종교용지를 에서 외우는 게 아니라 공공용 토지가 아닌 것들은 누구만 합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의무 줄 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의무가 있는 경우에 두 가지 잡아놓으셨죠. 그런데 합병을 하게 되면 내가 원하면 합병할 수 있죠. 그런데 합병하면 몇 필지가 되죠. 한 필지가 되죠. 따라서 합병을 하려면 1필지의 요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이걸 반대로 해석하면 1필지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합병할 수 없다는 게 열려야죠. 교재에서요. 거기 가로 3번에 별표를 하시고 합병할 수 없는 토지 6가지 필지의 요건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44페이지에서 필지의 요건 봤었죠. 6가지 찾아와서 밑줄 쳐보십시오. 동그라미 1번에 지범부여 지역 지목 소유자 같아야 되잖아요. 이거 다르면 안 되잖아요. 밑에 밑에서 세 번째 줄이에요. 기역 니은 디귿 묶으시고 기역번 끝부분 축척이 다르거나 니은번 지방이 연속되지 않거나 디귿번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않은 토지 등기 여부가 다르면 할 수 없죠.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필지의 요건 6가지 그대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새로 외우는 게 아니라 합병을 하면 몇 필지가 되니까 한 필지가 되기 때문에 뭐가 다르면 6가지가 다 갖춰있지 않으면 합병할 수 없다. 이건 앞에서 배운 건데 다시 중간에 오셔서요. 동그라미 2번에 별필을 크게 하시고요. 합병하려는 토지에 다음에 등기 이해의 등기가 있는 경우 등기 이해 거기다 동그라미 하시고요. 걱정은 되는데 기역번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니은번 승역지단, 지역권 디귿번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접수번호 같은 재단권 중간에 표도 나오는데 아직 민법 어디쯤 하고 계시죠. 그러면 이번에는 맛보기로 하나만 판단하고 하십시오. 자, 1번 땅, 2번 땅 둘 다 가베 땅입니다. 자, 두 가지를 할 거니 아직 물건벌 안 하셨을 거거든요. 지금 하게 되면 이거 아주 외우기 쉬운데 나중에는 안 외워도 아주 쉬운 말입니다. 여기는 A한테 땅을 빌려주고 지상권이 있고 여기는 지상권이 없습니다. 자, 이때 합병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지상권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 물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남의 땅을 사용할 때 꼭 토지 전부를 사용해야 될까요? 일부만 빌릴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건 합병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내 지상권은 여기 일부만 있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상권이 있을 때는 합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바꿔보겠습니다. 3번 땅 4번 땅인데 둘 다 가베 땅인데 자 4번 땅에는 자 비아트에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이 있습니다. 담보로 잡혔다는 거죠. 여기는 담보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3번 땅과 4번 땅 두 필지를 합병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왜? 합병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만 뭐가 있는 결과가 돼요. 저당권인데 저당권자는 돈을 못 받으면 경매 넣을 것이고 경매 넣어서 경낙 받으면 소유자가 되는데 그러면 여기를 만약에 의리 경낙 받게 되면 물건은 하나인데 일물 몇 꼰되어 버리는 거예요? 2꼰되어 버리죠. 그래서 저당권이 있을 때는 합병할 수 없다고요. 물론 얘기도 있지만 그래서 이번에는 옆에 하나만 써놓으십시오. 여기 동그라미 2번에 물건법 좀 하게 되면 자세히 올 거니까요. 지상권이 있을 때는 합병할 수 있다. 그림 보시고 저당권이 있을 때는 합병할 수 없다. 라고 깔만 잡아두시라고요. 왜냐하면 민법에서 먼저 아야 되는데 아직 아는 상태가 되면 너무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예로 만드시고 나중에 민법할 때 나중에 민법할 때 아 그렇구나 다시 3월달에 5월달에 볼 때 그때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 쉬워집니다. 페이지 넘겨보시면 미을 미음 비읍도 묶어두시고 이건 뭐 부수적인 표현의 차이이기 때문에 다음에 설명하시면 더 묶어만 두시고 나머지 가로 4번 가로 5번 하는데 여기 여섯 가지에서요. 측량을 해야 되는데 측량을 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합병 측량할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지목변경도 뭐 할 필요 없어요. 측량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할 점 신규등록 측량 등록전환 측량 분할 측량 바다로 된 토지에 말소 측량하지만 합병과 지목변경이 뭐의 대상이 아니다. 측량의 대상이 아니다. 라는 말이 나와있지만 이미 알고 있는 말이니까 줄 긋지 마세요. 오른쪽 오셔서 다섯 번째 사이 지목변경 지목변경은 말 그대로 뭘 바꾸는 거죠. 지목을 바꾸는 게 뭐예요. 지목변경이지. 그러면 언제 지목변경을 바꾸느냐. 가로 2번 대상토지에서 동그라미 1번 가볍게 토지나 건물의 용도가 바뀌었다. 내 땅 지목이 전인데 여기다 가일나무 백구르 심었다. 그럼 뭐로 바뀌는 거예요. 가수는 바뀌잖아요. 여기 학교 건물이 있다. 학교 건물이 있다는 지목이 뭐예요. 학교인데 요즘 학교를 뭘 많이 하죠. 폐교하잖아요. 음식점 주인 이거 사서 여기다 전원 야외다 야외 식단을 만들었다. 그러면 학교에서 뭐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학교인 게 아니잖아요. 건축물의 용도가 바뀌잖아요. 주거용 사무실 점포 대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의 용도가 바뀌거나 건물의 용도가 바뀌면 지목변경 대상이 되는 건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2번과 3번을 묶으신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이 그림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했던 지역이 이렇게 바뀌게 되면 여기서 하는 측량을 무슨 측량 지적 확정 측량 이렇게 공사가 뭐하면 중공이 되면 사업 목적에 따라 택지 개발 사업이면 대로 공장 공장 무지 조성 사업이면 공장 용지로 지목변경 대상이 됐잖아요. 그런데 왜 2번과 3번을 묶었냐면 3번은 2번에다 뇌입니다. 분명히 2번은 공사가 중공 된 경우인데 3번 여기다 동그라미 하시고요. 공사가 뭐하기 전에도 중공 전 전에다 동그라미 중공 되기 전에도 뭐 한다. 미리 합병을 신청하면 합병하려면 지목이 같아야 되잖아요. 미리 지목을 변경 해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원칙은 공사가 중공 변경 이지만 공사가 뭐하기 전에도 중공 되기 전에도 지목 변경 대상이 되는 거고요. 가로 3번 60일에다 동그라미 크게 하시고 물론 과태료는 얼마라고 없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나머지 천부 세면 지금 줄 끄지지 마시고 아까 봤던 말 똑같습니다. 지적 수 한창에 내고 확인할 수 있으면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그런 것들이에요. 페이너마우스 가로 4번 등록 절차 동그라미 1번 측량 할 필요 있다 없다 그렇죠. 세 번째 줄 있잖아요. 138페이지 측량 필요 없다. 왜? 용도만 바뀌지. 경계선 변동이 없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오른쪽 여섯 번째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 104번 땅 여기는 바다 104번 땅에 대한 토지 대장이 있겠죠. 소유자는 전갑이다. 그런데 어느 날 지형 변화로 이게 바다가 됐습니다. 땅 주인 심정이 어떠겠어요. 바다가 되면 우리가 포락 돼버렸다고 그러죠. 그러면 바다가 되면 땅이 아니잖아요. 소유권 소멸하잖아요. 그럼 이 장부는 둘 필요 없으니까 이 장부를 말소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름 지으면 말소 바다로 된 토지는 등록을 마한다. 말소 인데 옛날에는 옛날에는 이렇게 한문으로 표현할 때는 이랬었거든요. 성자가 무슨 성자예요. 성결 성자 성결 성자 아니에요. 이룰 성자죠. 바다가 되어버린 토지는 지적 공부를 마자. 말소 하자. 2절 2절 3번 거기 1번 의기 개념 가로 2번 말소 대상 토지 동그라미 매겨 보십시오. 동그라미 1번 바다로 됐을지라도 뭐 할 수 없거나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반대서 가면 바다가 되더라도 원상 회복이 가능하다면 말소 해선 안 되겠죠. 동그라미 2번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는 토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바다가 됐다는데 다른 지목이 될 수 있나요? 염쟁 같은 게 될 수 있거든. 그럴 가능성이 없을 때 말소 그런데 여기 절차가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지적수관청이 소유자에게 통지를 해줍니다. 그러면 갑이 받은 통지서에 뭐라고 하겠어요? 104번 땅 주인 들으시오. 들으시오가 아니지. 보시오. 당신이 가지고 있던 땅이 뭐가 됐는데 바다가 됐는데 바다는 땅이 아니니까 소유권 대상이 안님으로 이 지적 국민이 뭐 하셔야 됩니다. 말소를 신청하셔야 됩니다. 통지를 줍니다. 그리고 거기다 투명펜으로 한 마디 써줍니다. 알아봤더니 시가는 10억 짜리입니다. 이거 받아든 갑의 심정이 어떠겠어요? 억장이 무너지죠. 자 그래서 국가가 국민을 얼마나 배려하는 걸 봐보십시오. 아까 나온 것들은 날짜가 60일인데 여기는 며칠이죠. 가로 3번에서요. 그렇죠. 가로 3번은 2번. 며칠. 왜 90일 줬겠어요. 10억 짜리 땅이 날라가서 억장이 무너진 사람한테 60일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약이라도 한 대 지어드시라고 며칠. 90일입니다. 이렇게 국가가 국민을 배려해 주는데 여러분 같으면 90일이나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죠. 안 가면 그때는 소관성이 뭐하는 거예요. 직권으로 말소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두 가지를 해보십시오. 이때 90일이나 하지 않더라도 가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가탈이 없죠. 아깝것도 없었죠. 옛날에는요. 옛날도 아니죠. 2000년대에는 신규등록 신청 60일 등록전환 신청 60일 분할 신청 60일 합병 신청 60일 지목병 신청 60일 하지 않으면 가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는 그때부터 가탈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2000년 되면서 앞에 있는 다섯 가지도 가탈이 없어져 버렸거든요. 큰 의미는 없지만 우리는 객관식이기 때문에 이걸 잡으시라고요. 60일이라면 며칠이다. 90일인데 또 하나 잡아보십시오. 여러분 힘으로요. 기산점을 봐 보십시오. 기산점이 다른 것들은 아까요. 사유 발생 일로부터 6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언제부터요? 그렇죠. 통지 받은 날 공부를 할 때 이런 차이점 특징을 잡아내야 공부할 때 희열이 느껴지고 이런 게 기억이 오래가잖아요. 이때는 바다가 된 날이 아니라 소관청이 이걸 통지해주면 통지를 받는데 받은 날부터 90일 게을리 하더라도 가탈은 당연히 없을 것이고 누가 처리하고 직권으로 뭐하고 말소처리를 하면 되겠죠. 그런데 어느 날 봤더니 이게 다시 뭐 할 수 있죠? 지형 변화로 다시 토지가 되면 이 말소된 내용을 봐야 되겠어요. 그때는 회복을 해야 되는데 교제에서요. 가로 4번에 말소회복 등록 회복에다 동그라미 크게 하시고 주어를 봐 보십시오. 소유자입니까? 아니죠. 지적 소관청이 뭐 시켜라? 회복시켜라. 그럼 며칠이나 시켜라고요. 오버 며칠이 나오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60일, 90일은 누구한테 해주는 거예요? 소유자한테. 그런데 회복은 누가 하니까 지적 소관청이 알아서 뭐 하시라고 말소 당시 자료에 따라서 회복 등록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따로 날짜는 없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말소 처리하거나 회복 처리했을 때 이렇게 알아야 될 사람이 있겠죠. 자 가로 5번 통지 두 군데 밑줄 쳐보십시오. 토지 소유자한테도 알려줘야 되고 바다가 되면 바다를 관리하는 누구에게도 관리청에게도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책에 없는 거 하나 물어볼까요? 이거 할 때 해면에서 말소할 때 측량할까요? 안 할까요? 측량 안 한다고요. 두 가지로 나눠봐야죠. 이게 전부가 바다에 잠겨버리면 측량할 필요 없겠죠. 그런데 만약에 일부가 잠기면 그때는 바다와 육지의 경계는 어디예요? 최대 만족에서. 그때는 측량을 해야 되겠죠. 무조건 측량 안 한다 하면 안 되는 거죠. 바다로 된 토지 말소할 때도 전부가 잠기면 굳이 그 필지 다 잠기는 할 필요 없지만 뭐가 잠기면 일부가 잠겼을 때는 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바다로 된 토지 말소를 할 때도 측량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토지 동사에 몇 가지 묶어서 봤죠. 여섯 가지. 여러분 교재 넘겨보시면 141페이지에 거기 여섯 가지를 서로 비교해 놨습니다. 지금 보지 마시고 나중에 아는데 이 141페이지도 양이 많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한번 줄이시라고요. 잠시였다가 바다로 된 토지 말소. 이 여섯 가지는 개별 필지에 대한 소유자가 되지만 그 지역 전체가 다 바뀔 때였습니다. 그럴 때 하는 게 축적변경과 도시개발사업이거든요. 잠시였다가 축적변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